저도 감이 없어요, 사실. 이 디클라인 프레스 벤츠는 처음입니다, 저도. 어이, 마지막. 안녕하십니까. 고독한계TV의 김승현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훈훈한 게스트가 한 명 나왔습니다. 아마 낯이 익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전 영상에 제가 2021년 기대되는 피지크 유망주로 소개를 했었고 또 종종 저희 채널 영상에 출연을 했었죠. 이렇게 인터뷰 겸 같이 운동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김도훈 선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피지크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김도훈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공중보건 의사로 군복무를 대체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트레이너가 보디빌더가 되고 또 몸이 좋고 막 이런 거를 많이 사람들에게 상상을 하는데 정작 진짜 좋으신 분들 가운데는 다른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고 김도훈 선수가 또 대표적인 얘기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운동에 대한 이야기도 짧게 나누고 또 운동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달에 MPC 내추럴 프로퀄리파이어에 참가를 해서 체급 1, 2를 하고 그랑프리전에서는 IFBB 프로카드를 목전에 두고 놓쳤는데 그거에 대한 소감이랑 그리고 이런 거 간단하게 얘기하면 안 될까요? 저도 뭐 아쉽지 않다고 하면은 사실 그건 거짓말일 것 같고 왜냐하면 그만큼 열심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전혀 아쉽지 않은 건 아닌데요. 근데 사실 제가 영상으로도 봤고 그 당시에 이제 무대에서 봤을 때 진짜로 저보다 더 많이 좋으신 분들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내추럴로 시합을 뛴다는 게 대부분 이제 뭐 MPC 프로 정도 되면은 대부분 비슷한 경력과 수준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어느 정도의 이제 완성도 차이랑 체형이나 다이어트 수준 뭐 이런 게 조금 갈릴 뿐이지 그래서 이번에 프로를 따신 분들을 보고 그분들이 프로가 될 만한 몸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는 더 좋은 몸을 만들어서 다음 시합을 좀 노려볼 생각입니다. 다들 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몸이 좋은데 얼마나 운동해야 이 정도 될까 다들 궁금하시단 말이에요. 운동 경력 이런 거 한번 물어볼게요. 헬스장을 처음 간 건 스무살 때였어요. 저도 이제 재수를 했기 때문에 체력 관리를 하기 위해서 헬스장을 처음 등록했었고요. 그때 운동을 시작을 했지만 대부분 그렇듯이 일주일에 한 두 번 많으면 세 번 이렇게 가서 그냥 남들 하는 거 따라서 해보고 그런 수준이었고 제대로 한 지는 지금 6년 정도 된 거 같아요. 제대로 국롤에 의하면 6년? 그것도 사연이 있는 게 학교 다닐 때 CC를 했었는데 CC를 하다가 헤어지게 됐어요. 갑자기 헤어지게 된 거라서 뭔가 방학이 붕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방학 때 뭘 해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운동을 좀 제대로 해보자 싶어서 운동을 시작하게 됐고 그때 1년 정도 준비해서 혼자 대회를 나가면서 이 보디빌딩 라이프가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2017년에 미스터 용인 대회를 혼자 나갔었어요. 2017년에 미스터 용인 대회를 그때 경풍을 썼었고요. 정말 비슷하다. 저도 연애하면서 운동을 좀 소골이 했었다가 헤어지고 나서 내가 진짜 인생에서 거의 두 번째로 열심히 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비슷하고 첫 대회가 대보협인 것도 똑같아요. 지금 또 같은 길을 걷고 있고 그러니까요. 의사잖아요. 나는 의사를 닮았어. 맞네요. 여러 가지 뭐 여러모로 어쨌든 억지로 끼워 맞춰보는 건데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운동하는 사람들 얘기 나눠보면 비슷한 점 닮은 점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오래 한 사람들은 성격도 그렇고 아무래도 좀 뭐랄까 자기에도 되게 강하시고 대부분 그리고 자존심 세고 자존심도 세고 고집도 좀 있는 편이고 하다 보니까 서로 뭐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이야기 조금만 해보면 되게 통한 부분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새는 디클라인 프레스를 잘 안 하는데 여기 정말 흔치 않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3세트만 하고 덤벨이나 머신으로 또 3세트? 그래서 6세트 정도 할까요? 네. 좋습니다. 각도만 한 번 찾아보고 가벼운 걸로 그다음에 무게를 조금 올립시다. 어색한데요? 나도 좀 당황했어. 이게 생각보다 이쯤에 내린다는 느낌이 날 거예요. 완전히 이쯤에 내린다는 느낌이 날 거예요. 완전히 이쯤에 내린다는 느낌이 날 거예요. 완전히 이쯤에 내린다는 느낌이 날 거예요. 이상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솔직히 그냥 벤치를 해도 이 정도의 신전 각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디클라인에 되면 좀 불안할 것 같고 아 벌써 펌핑이죠. 역시 감도가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근섬유가 민감한 사람들이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저도 가끔 이제 수업하다가 벤치 막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뭐 쥐 날려고 그래. 가끔. 가끔 이제 보여주기 용으로 하다가 집중을 너무 해버리면 가끔 이제 쥐 날 만큼 감이 딱 올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 등 좋은 사람들은 또 반대로 반대일걸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구독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운동을 하실 때 형님이 실패 지점까지 운동을 하는지 아니면 무림만의 규칙이 있는지 일단 지금은 워밍업이니까 상관없는데 워밍업에서 일단 힘을 안 빼는 게 중요하고 본 세트를 피라미드 세트 같은 거는 잘 안 해요. 워밍업 단계에서 피라미드처럼 하긴 하는데 메인 훈련은 이제 고정됩니다. 무게랑 반복 횟수 같은 게 동일정량으로 하시는 거죠? 그쵸 훈련을 그냥 내가 이번 주에는 가슴 훈련을 뭐 몇 번을 할 건데 월요일 날 이렇게 목요일 날 이렇게 이틀 할 거예요. 월요일 날은 100kg로 8개씩 4세트를 할 거다. 목요일은 그거보다 더 높여서 몇 세트를 할 거다. 또는 더 낮춰서 할 거다. 미리 정하지는 않고 월요일 날 수행해 본 다음에 거기에 걸맞게 다시 세팅해서 목요일에 또 똑같이 잘 되면 올려서 잘 안 되면 낮춰서 그런 식으로 정해놓고 이제 가고 그게 주마다 이제 계속 늘렸다가 줄었다가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 늘어나야 돼요, 계속. 계속 주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저도 이렇게 감이 없어요, 사실. 이 디클라인 프레스 벤츠 처음입니다, 저도. 뽑아주는 거 도와줘야 될 거 같은데? 이 일로 와야 돼, 여기. 아, 네? 이게 다소 좀 높아가지고 뽑기가 언렉하는 게 되게 불안하네요. 네, 네. 오케이, 오케이. 됐죠, 네.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워밍워밍인가? 예. 셋. 넷. 다섯. 일곱. 한, 둘, 셋. 으이씨! 쟤니? 하나? 그리고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새로운 헬스장에서 고래하면 안 돼 수술해서 왜? 예전에 스노우를 타다가 첨심박혀있어요 아 지금도? 네 그래서 오른쪽이 좀 불안해 보였구나 아 조금 뭐라 해야 되나 아직 불균형이 조금 네 아 소리가 나더라고요 약간 톡소리가 손목에서 오른쪽에서 근데 빼는 수술을 하면 네 운동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하하하 그래서 안 빼고 빼지 않고 아다만 치움이 됐으면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둘 어 이제 찾은 것 같아요 셋 넷 넷 넷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넷 셋 여섯 간혹 가다가 콩콩 이렇게 찍어도 되냐 반동을 너무 많이 써도.. 저도 그냥 치팅을 많이 써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예 그렇게 해도 됩니다 다만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숙달 된 사람들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퍼포먼스를 더 늘려주니까 많이 사용하면 좋은 스킬인데 또 그렇게 안 할 때도 많아요 저도 흔히 말하는 고립식이라 그러죠 그런 식으로 천천히 네거티브 신경 쓰면서 할 때도 많습니다 근데 바벨훈련은 네거티브를 너무 신경 쓰는 것보다는 그냥 기란견이랑 특히 상부 등으로 많이 잡아당겨서 내린다는 느낌이 나는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둘 셋 어우 좋습니다 오 이 리듬이 딱 나오면 이제 된겁니다 일곱 여덟 여덟 어때요? 디클라인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디클라인이 제가 이제 거의 안 해봤는데 확실히 느낌이 조금 더 딥스 하듯이 아 그쵸 약간 그 느낌 나요 그래서 근데 단점이 어차피 여기에서밖에 없어서 아 그렇죠 오늘 밖에 못한다는게 단점이지 사실 운동이란게 꾸준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어디 헬스장 가서 그 머신 잘했다 해서 사실 나한테 좋은 건 없잖아요 거기서 맨날 운동할 거 아니면 사실 맛만 보는 거죠 계속 좋아지려면 내가 항상 운동하는 환경이 비슷한 상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줘야 되는데 머신을 너무 쫓으면은 머신마다 다 느낌이 달라 버리니까 머신이 조금만 바뀌어도 운동을 못 해버리는 현상이 일어나죠 프리베이터는 어디 가도 똑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셋 넷 은 Paulo 우리 오늘이 좀 대화가 많아서 좋은 거 같은데 둘이 나온 거 아까 리듬 너무 좋던데 하나 둘 여호 여덟 두 개서 할까요? 오우! 야아... 나이스! 와우! 잘했어! 옛날에 제가 이거 여기 다 여기다 대라고 얘기했었는데 요새는 여기다 안 대면 그냥 바닥이 난 거 같아 바닥을 밀어내는 게 더 잘 되더라고요, 요새는 그래서 이제 너무 무겁지 않으면 얘 말고 그냥 바닥을 밀어내듯이 해주십시오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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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